이게 무슨 소리야? 깍깍 소리 들었어? 또? 깍깍 소리 들었어. 어디? 들었어. 소리를. 깍깍 소리 들었어. 특별히 빨간 사람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간기능 검사에서 보시면 특별히 정상 범위 안에서 벗어나 있는 거 없이 둘 다 정상 범위에 들어가 있었고 심장고양이나 폐사신도 정확하게 다 괜찮아가지고 저희가 호흡 마취하는 데 문제가 없다. 판단을 해서 목시야. 오빠 없어서 오므래? 오빠 어디 갔어? 아무도 없어요. 무슨 일이 없어. 께쪽과bi 이 얘기예요. 또 아까 그동안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그 상태로 있을 수가 있었지? 그동안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그 상태로 있을 수가 있었지?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일단 약 먹고 집에 집에서 잘 씨면 특별히 문제들 없을 거예요. 스케일러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퍼리싱이라고 해서 꼬끌꼬끌하게 스케일러가 지나간 자리는 얘가 부드럽게 잉 하면서 부드럽게 연마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연마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치아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치실도 꼼꼼하게 제거를 해줬어요 이런 부분은 염증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스케일러를 안에 넣어가지고 안에 있는 치석까지 다 제거를 시켜줬고요 유치가 너무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이죠 네, 흔들리네 이 이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? 단단하게 박혀있는 이가 아니었고 그냥 여기에 달려있는 이처럼 되었어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아기가 굳이 이가 여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유치는 그냥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바로 쏙 뺐어요 진짜 좋은데 제가 이해가 안 한 번에 불렀어요 네, 저 옷도 많이 넣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구멍이 물arp이 그냥 이렇게 빨리네 흔들리는 거 같아요 너무 편해져요 그리고 깜빡aste 이렇게, 조금, 어떻게 또yn 왜요? 음? 빨리자, 빨리 잠시은 KE 일으세요 다음은 언제 Run 다시 한 번 저렴 Son 그냥 저희 음료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